어? 선생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오가닥통 하는 친구들한테 커피 타주려고 제가 콜드폴로 갖고 와가지고 오가닥통 하는 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침전한 조부 씨 아우 손 씻었습니다 어우 향이 너무 좋네요 네 여기 하고 이제 오가닥통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좋아야겠죠? 네 하우 아 네 커피를 했는데 오가닥통을 하면요 이렇게 교실에서 있는데 환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용자케어바를 오면 오가닥통을 하는데 이렇게 매주 저런 만나가지고 숙제검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기조 여기는 이제 숙제를 하나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커피도 대접해줘요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친절하게 합니다 나은이야 어? 아유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식인가요? 아니요 아 아니라고 하고 있어 어 제가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깊이 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아 우리 일상 일상에서 아 멋지네요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오가닥통을 써주셨는데 오가닥통 하는 거 이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만나면요 어 두 테스트를 맨 처음 해요 두 테스트 할 수 있게 그럼 우리 어? 준비 많이 하셨죠? 네 네 이렇게 반환용으로 이렇게 이제 반대반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일 했나요? 아 네네 아유 정연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하하하하 친하죠? 말절하자고 하하하하 다시 준비됐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흥선대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반도 포네라 어 뭐지 아 그 다음 어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충건했죠? 경복궁 충건할 때 무슨 돈을 주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단백전환소 원납전환소 원납전환소 아 긴장했네요 긴장했네요 어 병인 양육대 무슨 제도? 로즈 제도 신비양육대 제도 이름은? 로즈 제도 로즈 제도 통상 거부정책 수소서는? 아니요 통상 재분감신 통상계약파 3명 어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구술 테스트를 한 다음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수제검사를 이제 합니다 네 사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 줬습니다 수진이 같은 경우 옷 스타일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줬습니다 그리고 서영 백순호 결석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어가지고 한 명씩 다 제가 이제 파악을 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한 명 우리 민손이만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5일 민손이 한국사 40강까지 숙제를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이게 깨끗하죠? 일부러 여기다가 숙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틀린 거 이렇게 체크했네 틀린 거 체크하고 나머지는 아우 인생이 잘하네요 우리 학원은 에이스인가요? 네 에이스 아 에이스가 아닙니까? 에이스가 아닌데 이 정도면 80강까지 한 번 봐야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합니다 끝난 다음 뭐 하냐? 또 지필 테스트도 해요 지필 테스트까지 싹 구술 지필 그 다음 생활관리까지 완벽한 구술 시스템으로 제 이름 한번 대세요 할인 없고요 제가 컵팔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보포니칸 하나 둘 셋 아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